구독할 사람 여기 여기부터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레르입니다 제가 지금 이상한 할아버지네 집에 와있는데요 여기를 탈출해야 할 것 같아요 어 할아버지 너무 무섭게 생겼다 아 할아버지 그럼 저는 얼른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네 집이 굉장히 난잡해요 뭐가 이렇게 다 어질러져있지? 일단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 뭐 이정도 수월하게 통과죠 어 여기는 저 상자를 밟아야 될 것 같은데 어 빠졌는데 안죽네 여기 왜 안죽죠? 여기로 간 다음에 어 여기로 들어가는건가? 어 못들어가네?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가야되지? 할아버지 여기 도대체 뭔가요 여기 빠져도 죽지도 않고 완전 이상한데 저기 할아버지 좀 알려주세요 어 뭐야 어 새로운 맵이다 어 여기는 저 뜨거운데로 가면 안되나봐요 아 그러면 조심조심 가봅시다 호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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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좋아좋아 어 이제 스테이지 4에요 어 여기 어떻게 가지? 여기 피해가야 될 것 같은데 어 맞네 자 칼을 조심스럽게 피해가고 호잇 이렇게 가고 체크포인트 찍고 오 여러분 저 지금까지 한번도 안죽었어요 호잇 아 나 많이 늘었다 그쵸?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면 또 다른 데로 왔네요 아 빈고다 이거 도대체 어디에 숨겨진 문이 있을까요? 어 잠깐만 왜 여기 손가락 모양이 뜨지? 이건가? 오! 와! 와! 대박! 여러분! 와 신기하다 근데 아니 할아버지네 집에 뭐 이런 데가 다 있어? 할아버지 굉장히 무섭게 해놓고 사신다 자 여기 천천히 가줄게요 절대 죽고 싶지 않아 슉! 오 좋아좋아좋아 와! 무슨 할아버지네 집에 이런 미루 같은 데가 다 있어? 진짜 미루네? 어디로 가죠? 여기 아닌데? 일단 이쪽은 아니었어 그리고 이쪽에서 여기로 가볼까요? 여기로 해서 이렇게 가볼까요? 여기도 없고 그러면 이쪽으로 가볼까요? 이렇게 해서 여긴가? 오! 오케이 자 이제 벌써 스테이지 10이야 여기도 점프일 것 같죠? 무슨 마법의 독? 독 같아 독 할아버지 너무 무섭다고요 여기 어디로 가야될까? 어디로 가야될까? 여기로 가야될까? 다음에 점프 오케이 오 이제 13번째 스테이지 이게 뭐지? 오! 뭐야 오! 아 이럴 때 지나가야 되는 건가? 오케오케 자 이게 딱 없어졌을 때 지나갑니다 아 쉽네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이제 14번째 스테이지 어 여기로 가야되나? 허잇! 허잇! 오! 꽤 높다 이거 오우 높이가 진짜 꽤 되네 여기로 가서 자 이제 너트와 볼트 넘어가 봅니다 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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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! 잠시만 잠시만 허하 튕겨서 나갔어요 팡 튕겼는데? 허우 뭐야 깜짝 놀랐어 어! 여기는 할아버지의 설마 몸속? 안 돼! 할아버지의 몸속에 들어왔어요 나 할아버지한테 또 먹혔어 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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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고 자 다시 걸어주고 뛰고 걸어주고 뛰고 다시 걸어줍니다 마지막! 오케이 오우! 허허허헣 컵짝이야 여기 피해야되겠네 아 뭐야 여기서부터 다시해야되? 아니야 아 여기서부터 오케오케 자 이것도 역시 자 올라갈때 빨리 피해줘야되는거죠 호잇 어 다왔어 안돼 아 이거 반대로 옆으로 보고 가야되나 아 그래야되겠다 옆으로 보고 가는게 안전한거 같아요 오 오케오케오케 어 할아버지가 먹었던게 나오네 햄버거랑 샌드위치를 드셨잖아 자 이렇게 통과해주고 다음코스 핫 여기는 혹시 똥인가 아 할머니 목속이 생각나네 으아아아아아 자 다시 호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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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왔는데 아 아까워 이게 타이밍이 진짜 잘 맞아야되네 자 호잇 호잇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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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 할 수 있다! 할 수 있다! 할 수 있다! 와 됐어! 드디어 됐어! 어 레인보저프! 아 뭐 이 정도! 어 이제 끝난 건가? 오케이! 여러분! 파리 타임! 저 벌써 끝났어요! 대박! 나 많이 늘었네? 아 유튜브 표시도 있다! 아 너무 뿌듯해! 이번에 엄청 빨리 탈출하지 않았나요? 진짜 역대급이었다! 우와! 너무 좋아! 신난다! 춤 한번 춰볼까? 자 댄스 타임! 뾱뾱! 어 이 사람도 방금 통과했나 봐요! 신나한다! 완전 신나죠? 아 나도 신나! 근데 문득 이 밖으로 나가면 뭐가 있을지 궁금해지네? 어! 잠깐만! 어! 잠깐만! 아아아아악! 잠깐만! 잠깐만! 저거 다 제가 지났던 맵 아니에요? 맵인 것 같은데? 이렇게 죽으면서 맵을 확인했다고 한다.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로블록스 할아버지 몸속 탈출 게임을 해봤는데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. 또 로블록스에서 보고 싶은 게임이 있다면 많이 많이 추천해주세요! 그럼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